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의 고발건이 무더기로 불기소 처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경욱 전 의원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17건의 사건에 대해서 지난 12일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동수사 1부는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달 말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무상 비밀뉴슬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외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미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등을 피고반인에 포함하는 등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각종 고발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던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이니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서 민 의원 측은 검찰이 피고반인 즉 민경욱 의원을 말하는 거죠. 피고반인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고발인인을 불러서 고발한 경의와 배경 등을 묻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하는 척만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 방실침입절도 등의 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야간 방실침입절도제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죄를 말하는데 야간 중어 침입절도제와 비슷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를 내버리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면서 제대로 관리 보관되지 않고 있던 투표용지를 발견해서 들고 나온 당시 나와서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는 바로 구속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15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15일 자정으로 끝나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서 서둘러 무혐의 등의 결론을 내리면서 정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치리하는 걸 보면서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이번 고발건이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은 채 서둘러 무혐의 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부정선거를 단 한 군데로도 인정하게 되면 당장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메가톤급 내관에 대해서 어느 검사도 이것을 정면으로 수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척하며 날짜를 보내다가 공소시효 직전에 무혐의 처벌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됐던 여러 가지 증거들만 봐도 또 의혹만 봐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충분하다 하는 것이 국내외 학계 등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학계 학자들이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교 명예교수, 박영하 교수 그리고 월턴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63대 36, 투표용지, QR코드 등등. 이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벌을 내는 것은 앞으로 부정선거 그 자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겠지만 이 사건을 무혐의 내린 검찰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제대로 규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규명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현장에서 주어온 투표용지를 갖고 온 사람을 구속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지금 끝낸 것 같아서 이건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중심으로 이 의혹은 더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선거 무혐의 처리한다고 해서 이게 자자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